좋죠 좋죠. 와 미쳤다. 미쳤다. 뭐야 둘이 뭐 하는 거야. 참 나 팔 땀띠도 안 나나 진짜. 이 무더운 여름에 솔로가 최고지. 흥. 뻥치시네. 핑계는 노. 여름밤 사용설명서 세. 애인 만들기. 여자친구가 생긴다. 태용군. 네. 어디 가고 싶어. 저는 여자친구랑 집에. 집에? 영화 보고 싶다. 영화 보고 싶다. 집에서. 집에서 뭐 홈쇼터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 저는 수영입니다. 수영입니다. 왜. 왜. 아니.